안녕하세요. 영단계학원 토익 대표 강사 방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에 나왔던 문제를 바탕으로 최신 경향 분석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정기 토익이 지금 여러분들이 인강 통해서 보시는 시점은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일주일 정도 이렇게 남았을 것 같은데 딱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겁니다. 세 가지 포인트 잘 정리를 하셔서 이번 6월달 시험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복합명사 이와 더불어 복합명사를 푸는 요령을 한번 보실 건데 이번 시험에 조금 약간 우연이긴 하지만 관련된 문제가 세 문제나 나왔습니다. 실제 5월달 시험에서 101번, 120번 그리고 132번이 명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명사는 의뷰를 여러분도 좀 공부하실 게 특히 좀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별거 있겠어라고 생각하다가 틀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두시고 사실은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복합명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토익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학습 자료실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루는 건 거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는 거로 끝내지지 마시고 학습 자료실에 꼭 들어가셔서 필요한 자료 다운받으셔서 시험 전까지 외울 것들을 꼭 외우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01번 문제, 이번 시험에 5월달 시험 문제에 나왔던 10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까지 안 가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a부터 d까지 보기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품사가 다르게 나와있죠. 자, 그러면 빈칸의 위치 먼저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해석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품사가 다르니까 빈칸 위치 봅니다. 자, 빈칸의 위치를 보니까 has become a huge 관사 플러스 형용사, 자, 이쪽에 뭐로 마무리해 줍니까? 명사가 들어갈 자리 틀림없죠? 그래서 명사가 아닌 거 다 빼시고 명사인 c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찍는 문제예요. 101번 문제 얼마나 쉽겠어요? 시간 낭비할 거 없이 그냥 한 2초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 거 아시겠죠? 찍고 넘어가시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이 문제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함정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석세스가 무슨 뜻입니까? 어, 성공이라는 뜻이죠. 자, 성공은 가산일까요? 불가산일까요? 지금 대답 못하면 이제 바보예요. 자, 가산입니까? 불가산입니까? 이미 제가 보여드렸어. 자, 석세 성공, 가산입니까? 불가산입니까? 예, 가산명사죠. 어? 이거 불가산일 것 같은데? 불가산일 것 같은데 가산인 명사입니다. 뭘 보고 할 수 있냐? 오로시야겠죠. 그렇죠? 관사 오로시야겠죠? 석세스가 의외로 셀 수 있는 가산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success, success is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반대말 뭡니까? Failure, 실패. 실패도 가산이겠어요? 불가산이겠어요? 실패 역시 가산명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산명사는 웬만하면 불가산명사 이런 게 많죠. 근데 어떤 것들은 가산으로 쓰이기 때문에 결론은 외우시라는 거, 토익에 나오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헷갈리는 것들은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따 자료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120번은 이런 지식이 없으면 풀기가 힘든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a부터 d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 종류는 역시 품사가 대부분 다르게 나와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빈칸 위치를 보시면 되는데 In charge of 뭐뭐를 담당합니다. 클리닝 프로비전. 자, 조금 여기서 끝나면 이상하죠. 클리닝 프로비전이 뭐냐면 청소용품입니다. 청소용품을 담당하다가 왜 이상하냐면 해석상 그런 게 아니라 청소용품 하나만 담당할 리가 없어. 그래서 쓰려면, 여기서 만약에 문장이 끝났다면 클리닝 프로비전스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여기에 북수형이 아니란 말은 여기까지 복합명사를 끌고 오라는 뜻이에요. 청소용품 OO을 담당하다. 청소용품 어쩌고 저쩌고 담당하다. 자, a부터 d까지 보세요. 그럼 명사. 청소용품 구매자를 담당할 수는 없죠. 사람을 담당할 수 없죠. 이건 빼시고. 청소용품 구매를 담당하다. 그래서 단수를 쓸 거냐. 혹은 복수를 쓸 거냐. 혹은 프로체스가 구매니까 이거 불가산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정답은 뭘 것 같습니까? 일단 정답은 뭘 것 같아요. 뺄 건 제가 빼드렸고. c번입니까? d번입니까? 정답은 d번. 복수명사라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포인트. 펄테스, 동사, 명사 다 되죠. 명사로 쓰이면 가산이라고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매도 우리가 일종의 추상명사죠. 사실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추상명사한테도 불구하고 가산명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얘는 조금 이제 패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산명사라고 기억을 하시고. 가산명사다 보니까 단수하고 복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 여기는 단수명사가 들어갈까? 복수명사가 들어갈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단수명사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복수명사가 들어가는 이유보다는. 단수명사로 마무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단수가산명사니까 여기에 한정사가 들어갔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어, 더, 대열. 이런 한정사가 들어가야지 단수명사를 단독으로 쓸 수가 있지. 이런 한정사가 없다면 단수명사를 단독으로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복수명사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두 가지 포인트. purchase가 가산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수가산명사를 단독으로 쓰려면 앞에 한정사가 필요하다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 갖고 부셔야지. 해석은 백날에 봐야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120번 문제부터는 좀 명사가 외워야지 풀 수 있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디본이고 전체 문장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as of August 1st, 8월 1일 부로. James Merton, 이 사람이 the head custodian. 자, custodian은 이제 건물 같은데 어떤 시설 같은 거 관리자를 custodia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관리소장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관리소장인 James Merton이 will be in charge of 뭐뭐를 담당할 겁니다. 청소용품 구매를 담당할 겁니다. 라는 뜻. 단 한 번 더 주의사항. 복수명사가 들어가는 이유보다는 단수명사가 못 들어가는 이유를 포인트를 잘 집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132번 가보겠습니다. 자, 132번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지 좀 무난하게 풉니다. 암기를 안 하셔도 결국 해석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긴 한데 암기를 하시면 더 편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순서하게 해석으로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a부터 d까지 형태 다르죠? 자, 아워 소유격입니다. 자,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뭐 필요합니까? 소유격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없죠. 뒤에 반드시 명사가 필요하죠. 그 명사가 기열, 장비죠.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럼 빈간 이치 보세요. 소유격과 명사 사이니까 뭐 들어갑니까? 어? 형용사. 무조건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도 중급 이상이라면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소유격하고 명사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늘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뭡니까? 명사 플러스 명사의 북한 명사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필하고 무조건 수식할 수 있는 분사나 형용사 무조건 넣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북한 명사 문제는 놓치는 게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 가지 다 고려해 볼게요. 자, 형용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순수 형용사는 없으나 형용사 역할하는 분사는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명사 있네요. 동사 두 개 빼시고 자, 둘 중에 하나인데 자, A부터 볼게요. 프로텍티드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수식은 할 수 있으나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뒤에 기어하고 같이 한번 보니까 해석이 안 되죠. 왜? 보호받는 장비. 이게 뭐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보호받는 장비. 말이 안 되니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뭐거나 똑같은 보호장비. 복합명사로 쓰시면 돼요. 보호장비. 그죠? 복합명사. 정답은 C번이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외우시면 제가 좋다고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아시겠죠? 그죠? 프로텍션 기어라는 표현을 알고 있었으면 그냥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A번까지 대입을 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으면. 그죠?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발전시켜 볼게요. 자, 프로텍션 기어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보기에는 순수 형용사가 없었지만 동사 프로텍트의 형용사 형이 뭡니까? 프로텍트의 형용사가 뭐예요? 프로텍티브라는 형용사가 있죠?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프로텍티브 기어라는 표현을 쓸까요? 안 쓸까요? 네, 프로텍티브 기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외우실 거. 그리고 이거 두 개 외우시면 돼요. 프로텍션 기어 그리고 프로텍티브 기어 같은 표현입니다. 형용사 플러스 명사 형태도 가능하고 명사 플러스 명사 복합명사도 가능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A번 안 되니는 해석이 안 되니까 빼시면 되고 프로텍션 기어는 기왕이면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간략하게 이거 말고도 더 많지만 첫 번째 포인트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구분하는데 당연히 안 외우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서티피케이션, 수료증, 증서, 자격증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션도 의미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뭐 증서, 증명, 수료증 이런 도로 쓰이는데 어떤 게 가산일까요? 어떤 게 가산. 왼쪽에는 서티피케이션이 가산입니다. 오른쪽에는 서티피케이션, 선으로 끝났지만 불가산이에요. 저기서 애초에 이거 별 건 아닌데 외울 때 그냥 어를 붙여서 외워버리세요. 어,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외워두시면 별로 안 헷갈릴 겁니다. 덜 헷갈릴 겁니다. 자, 두 번째 펄밋. 허가나 허가증, 그 다음에 펄미션. 허가라는 뜻도, 허가증이라는 뜻도 쓰이긴 하죠. 근데 이게 두 개가 토익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펄밋이 가산입니다. 어, 펄밋이라고 외우시고 토익에서 펄미션은 100% 불가산으로 출제되니까 그냥 불가산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막상 차선 찾아보시면 펄미션이 가산으로 쓰이는 경우가 물론 있긴 합니다만 토익에서 펄미션은 지금까지는 100% 불가산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프로덕트. 이거는 우리가 잘 안다, 그죠? 가산. 그런데 외우실 게 이거예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멀천다이즈도 우리가 제품이나 물건이라는 뜻인데 얘는 의외로 불가산이에요, 불가산. 그러니까 a merchandise, three merchandises라고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워낙에 예전에 많이 나왔었죠. 뭐, 그, 또 조만간 나올 거에 틀림없이 description, 설명이나 묘사, information, 정보, 의미상 조금 비슷한 계열들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description은 가산이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a description, information은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 되겠죠. 이렇게 의미는 비슷하지만 가산으로 쓰이고 불가산으로 쓰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암기하실 부분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일단은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숙지를 해두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돈과 관련된 가산 명사 엄청 많아요. 여기 쓴 거는 이제 토익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며 사실상 여러분들이 외워두실 거는 돈과 관련된 불가산 명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외우시면 되는데 오늘은 시행관에서는 그걸 말씀을 못 드립니다. 조금 이따가 어디에 들어가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돈과 관련된 명사, 정작 money 같은 거, 캐시 같은 거, 우리 좋아하는 현금, 이런 것들은 불가산인데 그거 이외에 돈과 관련된 명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산명사입니다. 그래서 토익에 흔히 쓰이는 것들니까 보세요. fee, cost, fare, 교통요금, fare 아시죠? 그죠? expense, rate, rate가 우리가 비율이라는 뜻도 있지만 요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charge, 동사, 명사 다 되죠. 명사로 쓰이면 청구 또는 청구액, 이런 뜻. 자, discount, 돈을 깎아주는 것도 가산명사예요. 돈을 깎아주는 것도. 자, refund, 돈을 돌려주는 것도 가산. 그리고 purchase, 아까 보셨죠? 가산이라고 말씀드렸죠? 돈과 관련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가산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단수로 써서 a discount라고 쓰거나 아니면 복수로 써서 뭐 rate 이런 식으로 쓰거나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가산명사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복합명사는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복합명사는 최근에 한 2년 동안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safety로 시작하는 복합명사와 security로 시작하는 복합명사가 최근 한 2년 동안 많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safety regulation, 안전 규정, safety standards, safety precaution, 안전 예방 조치, safety guideline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security region, for security regions라는 표현이 있죠. 그 보완상의 이유 때문에 그런 식으로 security regions를 쓰지 형용사 secure region은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safe regulation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safety regulation입니다. safe 형용사 들어갈 경우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워주시고 이거 이외에 추가 자료는 다른 불가상 가상 명사들은 이제 학습자료실에 있기 때문에 복합명사도 마찬가지 홈페이지로 들어가셔도 돼요. 영단계 홈페이지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게 좀 찾아 들어가기 힘드신 분들은 검색창,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영단계 방지원이라고 치시면 뜨는 페이지가 학습자료실 페이지가 중간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자료는 많죠. 월별 기출 어휘라든지 아니면 매달 제가 기출 변형 문제도 풀세트로 올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2페이지 가보세요. 자, 2페이지에서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사소한 거지만 함정 문제로 등장을 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합니다. 자, 전치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전치사, 부사가 다 되는 거. 자, 전치사, 부사가 다 되는데 주로 의미는 전치사일 때의 의미하고 부사일 때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자,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102번 문제 출제되었어요. 5월달에. A부터 D까지 보세요. 자, 냈다 분명히 전치사 우리가 잘 쓰는 전치사들 나왔죠? 근데 빈간에 위치해 보겠습니다. 뒤에 over six months 자, 벌써 감이 와야 됩니다. 6개월이니까 어떤 기간이죠. 특정 6개월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럼 뭐가 정답일까요? 6개월, 6개월 동안 그죠? for 자, 그러면 한 번 보세요. for over까지 들어갔어요. over까지 해석 어떻게 합니까? for over six months 6개월 이상 동안 6개월 이상 동안 자, 그런데 보세요. over 보세요. 지금 정답은 이제 그 for가 정답인데 빈간 뒤쪽에는 over 보시기 바랍니다. over의 품사가 뭘까요? 어? 전치사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전치사 1, 2가 없는 게 여기에 이미 for라는 전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over는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예요. 부사. 부사. 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치사 over는 뭐뭐를 넘어서 뭐뭐동안 부사 5번이니까 얼마 얼마 이상이라고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똑같은 5번인데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빈간의 위치에 따라서 전치사로 쓰이느냐 부사로 쓰이느냐 그리고 전치사로 쓰일 때 부사로 쓰일 때 의미가 달라지죠. 그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쉽게 나왔지만 얼마든지 함정 문제로 유도하는 함정으로 유도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두번째 123번 이번 시험 123번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푸는 건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A불디딜까지 쭉 훑어보시고 자, 품사 다르죠? 그래서 구조 보셔야 되겠죠? 자, 앞에 45% 주어입니다. 그죠? 뭐뭐의 45%가 리폴티디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죠? 자, 주어하고 동사죠. 근데 중간에 들어가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내용 보세요. 45%가 보고했습니다. 로월백페이니까 무슨 요통 그죠? 허리통증을 호소했다는 뜻이겠죠? 자, 한 번 더 뭐뭐 중에서 45%는 허리통증을 보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D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해석이 되고 뭐가 정답일까요? 어바웃 어바웃 들어가서 어떻게 해석해요? 대략 45% 그죠? 대략 45%가 허리통증을 보고했습니다. 오, 얘가 정답이네. 근데 품사가 뭘까요? 전치사 아니냐? 오, 전치사는 안 돼. 왜? 주어 동사 앞에 전치사를 어떻게 써? 주어 앞에 어떻게 전치사를 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바웃도 부사 어바웃 어바웃이며 아까 뜻이 뭐였어요? 대략이었죠. 그래서 전치사 어바웃하고 부사 어바웃을 또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어쨌든 정답은 어바웃인데 품사도 구분을 하세요. 나머지는 말도 안 돼. A번 접속사가 왜 들어가요? 자, C번 바이 또 들어갈 이유 없죠. 전치사니까. 그리고 D번 에버 부사긴 하지만 얘는 해석은 안 되니까. 그래서 해석이 되는 어바웃으로 가지고 부사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명사 강조 부사가 주로 이제 그런 역할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바웃하고 어라운드는 아까 보셨던 아까 써드렸던 전치사일 때는 뭐뭐에 관해서 전치사일 때는 뭐뭐 주변에 라는 뜻이죠. 근데 부사로 쓰이게 되면 아까 보셨던 approximately 아니면 요거 쓰기도 하죠. roughly 파트 5, 6보다는 이제 파트 7에서 가끔 나오긴 하는데 roughly도 이제 대략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오버 아까 보셨죠? 전치사 오버 말고 부사 오버로 쓰이면 그냥 뭘 되는 의미네요. 그죠? 얼마 얼마 이상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품사가 두 개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살짝 우리 참고하실 만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기타 보세요. 밑에 자, 업투 아시죠? 업투. 최대 얼마 얼마까지라는 의미로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업투를 뭘 많이 착각을 하냐면 업투 품사가 뭘까요? 품사가 뭘까요? 전치사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얘가 전치사가 아닙니다. 자, 문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this whole can accommodate 자, 주어동사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홀은 can accommodate 수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50명의 게스트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뭡니까? 50명의 게스트를 이니까 목적어 목적어 앞에 전치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주어동사, 목적어 사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가죠. 타동사인데 그래서 이럴 때 업투는 부사예요. 의배로 투로 끝났는데 부사야 전치사가 간다 나중에 사전 한번 확인해보세요. 부사입니다. 업투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법적으로 보면 어, 이거 사이에 전치사 못 쓸 것 같은데 이거 빼야 되겠는데 라고 했다가 많이 틀려요. 부사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 들어갑니다. 좀 외울 게 많죠. 세 번째 포인트도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결국은 자, 제목 보세요. 형용사화된 분사들 그러니까 분사로 봐서 현재 분사니까 뭐뭐 하는 과거 분사니까 뭐뭐 되는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왔던 두 문제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파트 5 110번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파트 6에서 146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110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워낙에 많이 쓰니까 자, 4개 훑어보시고 빈간 위치 보세요. 형용사 들어갈 자리인 거 아시겠죠? 뒤에 명사 수집을 해야 되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늘 염두에 두실 복합명사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디테일 인포메이션 이런 복합명사는 없으니까 형용사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나마 좀 쉽게 나온 게 디테일링 ING는 보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번 선택하시면 되고 디테일드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무슨 된 수동의 의미가 아니죠. 그냥 얘는 단어 자체가 형용사예요. 이 뒤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분사로 보시면 헷갈립니다. 상세한 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세한 정보 상세한 정보 정답은 이제 디테일드가 되겠으며 이번 시험 두 번째 나왔던 암기해야 되는 분사 문제 형용사 화된 분사 문제 146번은 꽤 틀렸던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 자, A부터 D까지 냈다 형용사인데 문장부터 볼게요. 우리가 that 이하임을 발견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your credential 당신의 credential 자, 모르셨던 분도 외워두시고 qualification 작용요건 아직 안 끝났죠? and past experience 여기까지가 좋아요. 당신의 작용요건과 과거 경력이 뭐뭐입니다. 매우 땡땡입니다. 주격 보호가 들어갈 절입니다. 자, 한 번 더 주호가 당신의 경력과 당신의 작용요건과 과거 경력이 수익성이 있습니다. 자, 그 informal, formal의 반대말이죠. 그죠? 격식을 차리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certain 확실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certain 같은 건 어떤 의견이나 현상 같은 게 확실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것도 빼시고 자, 그래서 promising이 정답인데 이상해 all promising 매우 약속하는 중입니다. 아니라 그랬죠? 이게 형용사로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promising 무슨 뜻입니까? 존도 유망한 또는 호의적인 혹은 아주 단순히 그냥 좋은 구세의 의미로도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작용요건과 과거 경력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매우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romising 정답이 되겠습니다. 약속하는 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형용사로 이 세 가지 뜻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외울 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주로 나오는 것들을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프리패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분사 파트 들어가셔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우실 게 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miss라는 동사 뒤쪽에 아닌지 붙였지만 능동의 의미가 아니죠. 뭡니까? 분실된 실종된 의미는 오히려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missing items 분실된 물건들 이렇게 쓰지 절대 수동의 의미라고 missed item 쓰시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은 안 씁니다. 무조건 missing을 씁니다. 형용사입니다. 자, 두 번째 experience는 워낙 잘 아시죠? 숙련된 경력이 풍부한 이란 뜻이지 뭐 경험당한 수동의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 qualified 이것도 뭐 당하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죠. qualified는 적격인 자격이 충분한 자, 그 다음 프라미싱 아까 보셨어요. 유망한 호의적인 조언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그리고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1월달인가 그때 좀 나왔었죠. challenging 도전하는 이란 뜻이 아니고 difficult 하고 동의합니다. 어려운 까다로운 이란 뜻입니다. 외우시고 동의 하나 써드릴까요? 밑에 나오나? 아, 나오는구나. 여러분들 동사 demand 아시죠? 요구하다. 자, 근데 demanding 이라고 쓰면 요것도 challenging 하고 동의 즉, difficult 계열입니다. 어려운 까다로운 이란 뜻입니다. 같이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detailed 상세한 자세한 이란 뜻이지 이게 뭐 수동의 의미는 아니고 자, 마지막 조금 까다롭습니다. accomplished 자, 보세요. 동사 accomplish 가 무슨 뜻입니까? 어, 성취하다니까 어, 성취 된 이란 뜻 아니냐 물론 그렇게 쓰이는 적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요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 accomplished author라는 표현 한번 보세요. 성취 당한 작가 말도 안 되죠. 뭔 뜻일까요? 뛰어난 이란 뜻이예요. outstanding 그죠? 자, 그래서 accomplished 그냥 형용사로 뛰어난 이란 뜻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왔던 주로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외우시고 어, 기타 다른 뭐 분사들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외우셔야 되는 분사들은 예, 프리패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분사 단어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뭐 시중에 나오는 책들 보셔도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될 겁니다. 예, 어쨌든 외우실 부분들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밖에 안 됐지만 좀 안개하실 부분이 많은 부분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잘 정리를 하셔서 이번 6월달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신 경향 분석 특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